안녕하십니까 보험계약법하고 재산보험 강의를 맡고 있는 이용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격증 설명회 들으시러 오셨는데 제가 참석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제가 맡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보험계약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계약법 같은 경우는 2015년 3월 12일 상법의 개정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13개 법조문이 변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래와 같은 법령의 개정사항은 시험문제 항시 출제가 되고 2015년도에도 일부 문제가 나왔지만 2016년도에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개정상법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 들어서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판례의 내용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판례의 사항을 수험생 여러분들이 모두 다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교재에서 중요 판례는 대부분 다 언급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있는 판례까지 같이 곁들여서 공부를 하신다면 시험 문제에 적응하는 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5년도에 출제된 계약법의 문제 내용으로 봤을 때는 2014년도나 2013년도의 문제에 비해서 좀 수월하게 나왔습니다 계약법 문제는 한 해 한 해에 따라서 문제의 강량이 조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2016년도의 계약법의 문제는 15년도의 계약법 문제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또 감안을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여하튼 간에 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1차 과목이고 객관식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계약법은 2차 실무적 과목의 모든 근원적 법규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학습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법은 반드시 1차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관념보다는 2차 과목과 연계시켜서 공부한다는 관념하에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면서 혹시 점수가 미약하게 조금 예상보다 적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4월까지 계속적으로 하신다면 고독점을 얻는 데는 충분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계약법 학습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약법은 상법조문 638부터 739주에 있는 약 100여 개의 조문에서 시험 문제가 40문제가 출제되고 그 출제 형식은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제 유형을 주로 본다면 상법조문을 그대로 인용한 문제 또는 판례를 인용한 문제 이 형식이 대별되고 있거든요 이런 계약법 문제를 갖다 모두 다 만점을 맞을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법조문만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점수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문제가 많이 복합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즉 예전과 같은 경우에는 사망이라든가 후유장애 또는 실손우리비에 관련된 문제가 각각 개별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를 피보험자를 여러 명 출연시킨다든가 아니면 단일한 피보험자라고 하더라도 통지의무와 사망과 후유장애 의리비가 복합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2015년도에 나타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혼란에 빠지고 또 고민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사망 후유장애 실손우리비라는 개별적인 항목이 한꺼번에 묶여져 있는 것뿐 이고 그럼 여러분들은 훈련은 1차적인 훈련은 개별적으로 공부하시고 그리고 실제 모의구사를 접할 때에는 복합적인 문제를 여러 번 접하신다면 크게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2015년도만 조금 더 복합된 문제가 되고 그 이후에는 예전처럼 다시 회기되는 현상이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학습방법은 계산문제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서 그 계산문제에 부과해서 충분히 출제 가능한 약술형 문제까지 곁들여서 하신다면 고득점을 얻는 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계산문제 형식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나왔던 사망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 또 실손우리비보험금 계산하는 문제 거기에 더불어서 암보험금 계산하는 문제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계산문제가 복잡하고 방식이 어려워서의 문제를 틀리기보다는 잠깐 실수, 간과해서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여러 번의 반복 학습을 통해서 훈련을 하신다면 점수를 충분하게 고득점을 얻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기존에 출제되었던 부분은 다시 언급되기가 어렵고 또 기존에 출제되었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강의 시간에 언급해드리는 부분만 학습하신다면 서술형 문제도 충분하게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하튼 짧은 시간 내에 과목 설명을 모두 다 설명드린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 손해사정시험이 그렇게 어렵고 대단하고 아주 심도 있는 과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아주 간략하게 준비해서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시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얻어갈 수 있는 결과가 있다고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는 반드시 찾아올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